오늘 비율을 봐야지 됐어. 얼만큼. 30분 후에 밥해야 돼. 이 조는 밥을 좀 차지게 해줘. 좀 달라, 아무튼 간에. 그리고 색깔도 예쁘잖아, 아무튼 간에. 소금은 이서린 씨야. 색깔이 이렇게 같이 섞으면 예쁘다고 그래서.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더라. 이거 국물 너무 많아. 너무,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, 선생님? 나 그렇게 봐도 많을지 몰라, 지금. 먹어보면 이렇게 몇 인분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. 해보면 될까? 거기다가. 너무 많이 맵다, 이거. 국물이에요, 그렇지? 네. 좀 더 넣을 거야. 좀 더 넣어야 돼. 그래, 그렇게 딱 집어넣어갖고. 오래 삶아주면 좋아. 그만 삶아도 돼. 얜 굉장히 고우는 걸 좋아하더라고. 아니, 이거 장조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지금 훨씬 좋아. 완전 야들야들해졌어요. 정말 야들이 아니라 끊어지는 거예요. 아, 이게 훨씬 좋아. 훨씬 맛있어. 근데 형님, 이거 약간 장조림 같아요. 그냥. 맛있으면 맛있는데. 그래. 아니, 이제 이거 살짝 식으면 괜찮아. 이거 너무 많이 삶아진 것 같아. 만지니까 터져, 지금. 봉숭아 순정이야. 그냥 장조림같이 됐는데? 잠깐만. 왜 났어, 오빠? 응? 불을 꺼놓으면 다시 켜, 쵸비 오빠. 꺼놓으면 켜. 오빠, 이거 불 끌게요. 끄지마, 끄지마. 더 끓여봐. 내 수육을 이렇게 망치다니. 계속 삶으라고 그래가지고 오빠가. 아니, 쟤는 그렇게 삶는 걸 좋아하더라고. 그래 삶는 거를. 곰코 끓이듯이. 아, 이거 어떻게 할 거야. 그렇게 중당한 걸 해야지. 아니, 근데 그거는 잘 쓰려면 괜찮아. 큰일 났어. 이건 뭐 어떤 게 와도 안 돼. 아니, 근데 난 재료도 야단 못 쳐. 내가 둘이 순두부를 망쳐놔갖고. 우리 어떻게 내일? 어떻게 내일? 다 실패인데, 다 실패. 다 실패. 수육은 지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. 오래 삶을수록 좋아. 아니, 아니. 살 스푼 갖고 안 돼. 살 스푼 갖고 안 돼. 이거 너무 많이 삶은 줄 것 같아. 만지니까 터져, 지금. 봉숭아 순정이야. 내 수육을 이렇게 망치다니. 생각을 잘못했어요, 선생님. 수육을, 수육은 좀 이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, 수육은 이제 다시는 그렇게 오래 하지 마니까. 네, 네. 그러면 밥 미리 해놓을까요? 해놔도 되죠. 그러면 수술을. 수술을 해야 돼. 이미 30분 됐나? 그냥 가봐. 네, 이따가 한 3시 반에. 전병에 들어갈 거라. 이거 식당 해도 되겠다, 이제 유미야. 저희 하고 있잖아요. 선생님. 아이고. 몇 그라냐, 저게? 이 정도? 이 정도? 그냥 해봤어요, 눈떼 중으로. 그니까. 이제는 네가 선수가 돼서 눈떼 중으로까지 하는구나. 너 처음에 밥 공기도 재서 폈었잖아. 주물럭 주물럭 해봐. 골고루. 이건 너무 쪄어. 너무 좀 소심할 것 같아. 무서워요, 갑자기? 무서워서 그러는데, 됐어. 이 정도면 될 것 같아. 조금씩, 조금씩. 잠깐만. 너 우리 참견하지 마. 선생님, 수육 아니잖아요. 여기에서. 져주면 될 것 같아. 조금, 조금. 조금, 조금. 한 30분 정도는 하면 돼. 그리고 꽂을까 봐요. 나 오늘 그 순두부 그거 잘해야 되는데. 나 어저께 그거 너무 실패해갖고 난 너무. 너무 많이 뱉다, 이거. 국물을. 그렇지? 이거 국물이 너무 많아. 저 내가 여기 순두부를 망쳐놔갖고. 그건 기필코 성공을 해야지. 어저께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해. 이 정도 볼에다가 주는 거지. 그냥 맛만 보라고. 이거를다가 계량을 하면 되겠다. 이 공기를다가. 네네네. 이만큼 하면 되겠어. 네. 확 죽는 거죠, 이제는? 떨고 있어. 뜻도 실패할까 봐. 이거 먹어봐. 간 맛나면. 좀 터치세요. 모자랄까 봐. 신고 싶다. 근데 맛있어요. 국간장? 국간장도. 멸치 육수 드린 거 될까요? 멸치요. 여기 안 되면 멸치 육수 드릴게요. 어차피 여기 멸치 육수가 들어가서. 해봐. 멸치 육수. 여기에 부터. 멸치 육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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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부가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깐은. 좀 더 찐내도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선생님. 응? 가실까요? 까요? 일단은. 내가 못 가 지금. 순두부 때문에. 그럼 순두부 선생님, 제가 마무리해 볼게요. 알았어. 이건 어떡하지? 신주부 이거 해야지, 지금. 그런데 이거 끓을 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끓을 때 넣을까 봐요. 그런데 이렇게 짜야지 모양이 어떻게 그니까. 그냥 팍, 팍, 팍 먹네. 이거 왜 이렇게 안 돼? 선생님, 안 켰어요. 진짜? 형, 뭐야. 이렇게 하고 돌려야 돼요. 아, 미쳐. 너한테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유미야, 이제 넣자 우리. 이거 넣어봐. 맛있을 것 같아. 깜짝이야. 티, 티, 티. 선배님. 어? 손님 더 오셨어요. What? 어? 뭐라고? 손님 이제 주문 받으셔야 된다고요. 유미야, 이거를 갖다가 그러면 혹시 푸게 되면 수오개까지 해야지. 버섯이랑 먹고 다 건들기. 네, 밑에 해갖고. 어휴, 노인네 정신을 못 차리겠네. 야, 이거 왜 안 썼어? 다 받았어? 지금 오더 다 받았어? 지금 안 썼어요. 안 썼어? 네, 선생님. 뭐예요? 나 잊어버렸어. 자, 미국 가족은 난 기억나. 미국 가족은. 네, 뭐예요? 포크 하나에다가. 비프 두 개? 두 개? 이제 무식이 있나보다 더 정신을. 그다음에. 치킨이에요? 치킨. 아니, 치킨 아닌데. 아, 큰일 났네. 다시 가서 물어볼게. 미국 가족은. 아이씨. 아이씨. 저걸 안 갖고 왔어. 아이씨. 내가 가서 받아올게. 안 되겠다. 아이씨. 네, come on in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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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, 넙. 그 녀석? 두 갓. 그냥 прыgg. 두 뱀하고 줘서. два 뱀. 좋은 inverte. 아이씨. 둘 둘. 너도. 네. boa accent. 알겠습니다. 보 urban의 strang Vereane scal. 그리고 또 미소 empty 또?' 미안해요. 아이씨. 포크에다 원치큰 팍 이거 안 써줘 안 써줘 난 못쓰겠어 써줘 야 이걸 안 갖고 오면 넌 어떡하는 거야 우리는 뭘 안 갖고 와요? 이거 원래 우도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야? 써 빨리 여기다가 저 잠시만요 쟤 나보다 더 정신없어